오늘은 서울에서 오셨어요. 오늘 그렇다고 아침 KTX 타고 조금 전에 도착을 하셨는데 지금 방송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죠. 한백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정말 좋았느냐부터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앵코를 주시면 한백년 본인곡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라 양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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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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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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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